컨트롤 하이폼 삽입을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컴퓨터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이론 폴더 안에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안에서도 네 번째 섹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열었고요. 그 다음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고객 관리 폼에는 고객 대여 관리라는 폼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화면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아래쪽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할 건데요.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비디오 대여 목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폼을 고객 관리 폼 안쪽에다가 하이폼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현재 고객 관리 폼 안쪽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살짝 폼을 크게 하려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쪽 컨트롤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아래쪽에 본문에 오셔서 추가할 위치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드래그 하고 나서 손을 떼시면 화면에 하이폼 마법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에 추가하겠습니다.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폼을 이 하이폼에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지정하실 수 있고요. 목록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폼은 각각 고객 아이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이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대여 현황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에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비디오만 좀 지워주시고 또 하나 대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칸 정도의 대여 다음에 현황을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고객 관리 폼 안에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폼복에 가셨을 때 현재 고객 관리 폼 안에 이렇게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고요. 크기 조절하시... 살짝 조절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고 파일에 가셔서 닫기 클릭하시고 두 번째 예제 다른 파일 열기 클릭하셔서 찾아보기에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에서 컨텐츠 사용 한번 해 주시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요.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신 다음 폼에 화면과 같이 판매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시오. 상품 정보 폼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상품 판매 내역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다가 판매 내역 판매 내역 더블 클릭 한번 할까요? 이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매 내역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상품 정보 폼에서 우리 폼보기의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하이 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된 상태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하이 폼 마법사 표시되어 있다면 기존 폼 사용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아마 첫 번째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 하이 폼에 대한 이름은 앞에다가 좀 추가할까요? 영어 소문자로 C-H-I-L-D 차일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내역이라고 입력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마침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이 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에 이 앞에 차일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이름은 차일드 판매 내역인데요. 제시된 그림에는 캡션에는 판매 내역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차일드 부분만 선택하시고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복에 가시면 상품 정보 폼 안에서 판매 내역 폼이 하이 폼으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 폼 추가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판매 내역 폼을